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후루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 여기이네 네 여기였습니다 스팟이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저기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보이네 아 안 가도 되겠다 봐 원래 저기를 가려고 했었어요 저기 보이는 투알라룸프타워인데 여기서 봤네 시간을 벌었습니다 보는 게 목적인데 제가 여기서 사진을 한번 자 얻어 걸렸어요 지금 투알라룸프타워 자 그러면 메르데카 광장으로 가자 저의 일정은 메르데카 광장을 가서 그 다음에 올드타운 화이트커피라고 굉장히 유명한 말레이시아의 커피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커피 한 번 쭉 마시고 또 일정을 한번 그때그때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갈 데가 너무 많아 그 말레이시아의 핑크모스크라고 있어요 그 핑크모스크도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아 진짜 시간이 되면 가고 너무 이쁘네요 너무 좋아요 뭐 하시나요? 뭐 하시나요? 지금 형님 사진 보정하고 있어요 주변에 사진 너무 많아요 없앨 수가 있어? 요즘 바로 가능하더라고요 아 진짜? 대박이다 되고 있어? 잠시만요 그거 누구야? 어 지워지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인데 오! 그렇게 하면 지워져요? 오! 지워져요 오! 뭐야? CV 내 다리 지우면 안 된다 Zen 오~~ 신기하다 괜찮다 괜찮다 오.. 좋아졌네요 내 다리 조심해줘 뭐야 다 없었어요 야 이거 너무 무섭지 않냐? 근데 진짜 깜짝 같다 그쵸? 보내줘 보내줘 자 여러분들 와 여기 진짜 메르데카입니다 메르데카입니다 자 이게 메르데카입니다 빠바바바 와 야 지금 너무 딱 덥지도 않고 햇빛 너무 많으면 힘들었을텐데 구름이 살짝 있어가지고 와 너무 좋네 이 메르데카가 독립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가 독립광장 같은 와 저 건물 되게 이쁘다 짜잔 짜잔 야 됐다 저 멋지게 되어 있는 저거는 술탄압둘 사마드 와 너무 이쁘죠? 짜잔 짜잔 와 자 여기 근처에 조형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을까요? 저쪽에 있나? 와 이런거 너무 이쁘다 지금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그래도 좋아 오히려 좋아 와 찾았다 와 사람들이 좀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 다음에 만나요 좋았다 아 아 시원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념품들이 팔아요 아 기념품들이 팔아요 기념품들이 팔아요 나카노부로두요 일본에서? 맞아 그 느낌 난다 바이오맨 찾아야 될 것 같아 저 위에 아 위에도 있구나 위에도 한번 가봐 제 앞에 이런 옷들 파는 데구나 전통 의상 같은 거 진짜 안 비싸 와 이거 이쁘다 이거 20핑크 와 진짜 형 말 잘하신다 와 2층 1층하고도 느낌이 다른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내가 또 요즘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발리랑 뉴질랜드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가 다시 회복 중이래 아 근데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인거야 그 관광객들 많아지고 슈퍼주니어도 이제 말레이시아에 왔고 자주 오겠습니다 너무 좋다 저거 한번 찍자 끼어놔 이리와봐 하하하하 왜 왜 어 여기도 이게 있네 다 보이네 여기 근처에 사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꽃도 팔고 오 여기 근처인거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긴가 보다 여기지 우와 신발을 못 신네 들어가보자 하하하 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왔으면 더 좋았겠다 여기 불 이렇게 다 돼있습니다 기도하는 데인가 보다 오 여기 들어갈까? 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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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해요 하하하 괜히 경건해지는 것 같은데 하하하 도심 한가운데 이런 데가 또 이렇게 오 여기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이슬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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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맛 arrival Aussie 여기가 원래 울드타운 화이트 커피를 마시려고 파빌리오까지 왔거든요 쇼핑몰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. 이 많은 곳에서 없어 와 여기 쇼핑몰이 너무 커가지고 못찾고 있어요 아라비타 아라비타? 아라비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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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에 썼는데 4층에서 계속 우리 분명히 3층에 올랐잖아 3층 확실하게 갔는데 왜 4층이 갑자기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깄다 찾았다 찾았습니다 여기도 줄을 서서 먹는 와 고생했다 저게 거울이잖아 나는 저기까지 있는건줄 알고 엄청 넓다 했지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음 커피라고 하더라고 정말 음처럼 생겼네요 음 음 아 보니까 한국에도 음 커피가 생겼네요 얼마전에 오 코렉스에 가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보시고 엄청나게 줄을 서서 마실 것 같은 느낌인데 엄청 기대가 됩니다 웨이팅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래도 힘들고 저 1분 다음에 제가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에 라떼도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카페라떼 교토라떼 스페니시라도 이렇게 있습니다 뭔말이실 거예요 네 교토라떼 뭐 교토라떼 네 저는 그러면 따뜻한 그냥 원래 원주 아저씨가 너무 맛있어서 이쁘게도 맛나요 정말 맛있어 아메리카노 아이스크도 맛나요? 예! 그리고 음료와 에어묘 루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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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부드러워 맛있어? 엄청 부드러워 아 엄청 부드럽네요 커피 막 흰말 있잖아요 흰맛이 하나도 없고 그냥 부드럽게 그냥 싹 넘어가네 은커피네 저 이제 가락하겠습니다 은커피로 내 사랑한거기 스타벅스 안녕 은커피가 더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우와 멋있어 지금 멤버들이 지금 호텔 오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저는 7시까지 호텔에 가기로 해가지고 여기 마켓에서 좀 몇개만 사고 호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레이시아 관광 맛갈라는 관광은 끝났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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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